아 맞다 그리고 사실 내가 이제 화요일에 화요일에 이제 좀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화요일에 그냥 또 어떤 친구의 임신 소식을 들었다? 근데 그 그날 그날 갑자기 그날 저녁에 어쩐지 내가 술이 먹고 싶어진거야 그래서 어 집에 캔맥주가 있었지? 하고 나는 그날 이제 지난밤에 그 먹방 하려고 그 행운 버거 세트를 사왔잖아요 근데 집에 있던 캔맥주를 다 먹어버렸네? 그래가지고 그 지난밤에 술 못 먹었지? 그래서 오늘밤도 사실 술 먹고 싶었는데 참았고 음 왠지 내일 판교 가면 또 막 술 생각날 것 같긴 한데 이따가 판교 가면 술 생각날 것 같긴 한데 그 그것도 참을 것 같고 어차피 나는 토요일에 술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에 술 약속이 있는 관계로 일단은 참는 걸로 토요일에 일단은 술 약속이 있어서 일단은 참을 거예요 맞다 그리고 그래서 원래 토요일에 이제 새해 맞이 그 성당 청년들하고 저녁에 이제 한잔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왠지 나 왠지 그날 히스테리 부를 것 같애 또 친구 한명이 임신했대 하면서 그걸로 아니 근데 나는 이제 애를 셋 낳은 친구도 있거든요 셋째 낳은 친구도 있어가지고 아 물론 그 셋째 낳은 친구는 그 친구의 아버님이 목사 담임 목사여가지고 아마 어차피 그냥 집안이 좀 어느정도 그냥 집안 자체가 계속 왠지 그런 사랑을 실천할 것 같아서 그 사랑의 결실을 너무 많이 뿌려서 그런거 같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 중에서 다산의 여왕으로 거듭났죠 다산의 여왕으로 거듭난 친구가 있고 좀 이번 소식에는 되게 술이 많이 당기는 거는 그쵸 아무래도 그런 내 개인적인 그런 기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술이 좀 많이 당겨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일단 참고 있는데 나 토요일에 어차피 동네에서 술 먹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그날 어 되게 어 어 술자리에서 좀 폭발할 거 같아 그니까 그 내 주량이 그 초월할 거 같아요 그니까 평소 주량이 내가 소주 기준으로 반병에서 한병 사이거든요 근데 내가 왠지 그 주량을 초월할 거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 그 그 주량을 초월할 거 같아서 미리 미리 공지할게요 그 토요일 밤 일요일 새벽에는 방송 없어요 이번 주는 방송 없어요 이번 주는 그냥 그냥 뭐냐 술도 좀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냥 술 먹고 쉴게요 그냥 그날은 그날은 그냥 술 먹고 쉬는 걸로 그냥 술 씻고 먹고 쉬어야지 몰라 뭐 이제 그 나름 나는 지금 약간 그런 슬픈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술먹고 술 먹고 약간 정신줄을 놔가지고 그 그냥 어떤 여캔방에 가가지고 술풍을 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여캔방 가서 막 술풍 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를 술풍이라고 하거든요 막 갑자기 평소에 막 이렇게 안 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몇백개씩 쏜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가끔 채팅에 막 술 그 술풍이라고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 막 술풍이라고 하면서 와 누구님 너무 이쁘다 오늘 너 오늘따라 너무 이쁘다 하면서 막 하여간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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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저는 경제 사정이 그렇게 술풍을 쏠 정도로 넉넉하진 않아요 가끔 이제 그 좀 약간 의리상 좀 별풍을 좀 드려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의상팬가입을 해드려야 될 경우가 그런 경우에는 한 백개 선에서 좀 쏘지 그렇게 다른 방의 그런 열혈적인 팬들처럼 한 번에 수백 개, 수천 개 그렇게 쏠 여력은 없어요. 이 답은 함정